선생님, 선생님 왔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와, 상댄. 비상, 비상. 아니, 아침에 하셨는데도. 아니, 아니, 지금 발목이 아파서 옮겨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동이 잘 안 되니까. 생백형. 생백 김밥. 좋아요. 우와, 진짜 맛있어. 누구야? I'm so proud of you. 우와, 이거 너무 멋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하이. 잘 부탁드립니다. 우와, 사진 진짜 좋아요. 진짜 맛있어요. 우와, 땡큐슨. 같이 찍어야죠. I'm so excited.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재미있어. 발목이 안 아팠구나. 발목 멀쩡하네요. 조금 갑자기 긍정졌어요. 오빠 너무 차이하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프레셔를 받았어요. 네, 한 번에 갔네. 어디 갔어요? 안녕하세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이제 봤다고? 네. 이제 봤어요? 안 봤어요. 머리가 여기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생각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오빠 너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아, 진짜. Too humble. 아, 진짜 좋다. 같이 일하니까 진짜 잘하고 있어. 힘이 되네. 오, 나이 갓.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나이 갓. 오, 나이 갓. 아, 뭐, 나이가. 어, 나이 갓. 오, 나이 갓. ㄱㄟ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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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